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수원특례실 복지여성국이 민선 8기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윤보영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수원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복지여성국이 진행하는 8월 기자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원특례시 복지여성국이 오늘 오전 10시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정례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언론 브리핑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돌봄특례시 구현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돌봄 플랫폼 구현, 평등한 포용사회 조성, 차별 없는 복지 행정, 아동친화복지 강화입니다. 수원시 복지여성국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복지여성국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시민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청에서 KBPS 윤보영입니다.